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3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내륙 대부분 지방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연휴 날씨도 궁금하시죠? 토요일 밤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월요일과 어린이날인 화요일에는 전국의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여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 계속되겠고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15도, 대구와 부산도 15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6, 7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강릉이 25도, 부산은 23도 예상됩니다. 서울이 27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전국이 맑겠고, 따뜻한 예년의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